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100일 동안 동네 조폭을 집중단속해 6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대전 서구 갈마동 1원에 12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김모 씨와 동구의 한 마을을 군림하며 폭력을 행사한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김모 씨 등을 구속했습니다. 경찰은 서민을 상대로 금품을 뜯거나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동네 조폭으로 정의하고 전국 경찰관서에서 특별단속을 펼쳐왔습니다.